10월 7일 금요일 마감체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장 주요 이슈입니다. 코스피가 기관의 4거래일 연속 매도 영향에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6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이며 지수의 하단을 지지했습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30%가량 감소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으로 삼성전자 실적을 이끌어왔던 반도체가 부진한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8월 경상수지는 30억 5천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4개월 만에 적자 전환으로 원자재 등의 수입가격 상승으로 8월 상품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주요 금융기관들이 이달 중 10조원 규모의 증안펀드 실행을 위해 본격 준비에 돌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중 증안펀드 실행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고 필요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즉각 실행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증안펀드 실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LG전자는 올해 3분기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매출 21조 1,714억 원, 영업이익 7,466억 원을 기록했다고 7일 공시했습니다. LG전자의 3분기 실적은 증권과 전망치와 비교할 때 매출은 웃돌고 영업이익은 다소 밑도는 수치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이 태양광 관련 대출 및 사모펀드 부실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금융권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 운영 실태와 관련해 일부 부실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태양광 대출 및 펀드 규모는 23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조선 업계가 지난달 중국을 제치고 전체 선박 발주량의 60%가량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조선 해운쉬왕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계 선박 발주량은 217만 CGT로 1년 전보다 57% 감소했습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복수노조 중 하나인 민주노총 소속 화섬노조가 시위의 명분을 잃게 됐습니다. 화섬노조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SPC그룹이 지난 2018년 합의안 사회적 합의안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시위 등을 진행해 왔으나 법원이 SPC그룹의 손을 들어주면서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코스피지수는 0.22% 하락한 2232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전기전자업종을 중심으로 999억을 순매수하며 육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기관은 운수장비업종, 서비스업종, 전기전자업종 등 대형주를 중심으로 차익매물을 출회하며 1532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개인은 448억을 순매수했습니다. 보험업종이 반등했고 비금속 광물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서비스업종이 카카오 쇼크에 하락했고 기계업종, 운수장비업종 등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닥지수는 1.07% 하락한 698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IT업종, 제약업종 등을 중심으로 각각 1,357억 779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개인은 2,096억을 순매수하며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을 받았습니다. 출판 매체복제업종이 양지사 영향에 급등했고 운송업종, 건설업종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디지털 컨텐츠 업종이 카카오 쇼크 영향에 하락했고 제약업종, 방송서비스 업종 등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징주입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약보합으로 선방했습니다. 개장 전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한 가운데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2.73% 증가한 76조 원을 발표했으나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31.73% 감소한 10조 8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분기 대비 2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역성장한 것은 2019년 4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달러의 강세가 지속되며 반도체 판매 실적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나 경기 둔화 영향에 스마트폰, PC, TV 등의 실적이 부진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현재 주가는 이러한 부진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고 최근 들어 제기된 반도체 호파항의 바닥 통과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주가는 장 초반 낙폭을 회복하며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LG전자가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LG전자가 장중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14% 증가한 21조 1,714억 원, 영업이익은 25% 증가한 7,466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역대 분기 사상 최대였으나 영업이익은 시장의 전망치를 14.8% 하회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 가전 TV 수요가 위축됐으나 전장 사업과 LG 오브젯 컬렉션 등 프리미엄 제품 라인이 선전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전장 부문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 개선 효과로 인해 9년 만에 연간 흑자 달성이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에너지 관련주가 국제유가 변동성 영향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오펙플러스가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하루 200만 배럴의 감산을 결정하면서 유가의 반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증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규모 감산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언짢은 기색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곧장 전략 비축류 방출을 시사했고 베네수엘라와의 관계 회복을 통해 국제유가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원자재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름 동안 경기 침체 우려에 하락했던 에너지 가격이 겨울 성수기에 진입하며 지속적으로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금호석유, SK이노베이션, 한국가스공사 등이 동반강세를 보였습니다. 카카오 그룹주가 증권가의 부정적인 전망에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시티증권이 카카오페이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매도로 하향했으며 목표가를 3만 8천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3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경쟁 심화에 따라 내년 말까지 영업 손실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가 천억 원을 들여 자회사 카카오페이 증권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는 소식도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db금융투자는 대출 성장률 둔화를 우려해 카카오뱅크의 목표가를 2만 4천 6백원에서 1만 6천 2백원으로 하향했고 nh투자증권은 카카오게임즈에 대해 우마무슴의 운영 미숙 문제로 3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며 목표가를 7만 5천원에서 5만 5천원으로 하향했습니다. 마리와나 관련 주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사면령 영향에 장중 급등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단순 마리와나 소지로 인해 연방법에 저촉돼 전과가 있는 모든 개인의 범죄 기록을 사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마초 소지는 많은 주에서 합법하되 더 이상 금지하지 않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간밤 뉴욕 증시에서 대마 관련 ETF, MSOS를 비롯해 케노피그로스, 틸레이, 오로라 카나비스 등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는 화일약품, 오성첨단 소재, 에머리치 등이 장중 강한 탄력을 보였습니다. 다음 주 주간 체크포인트입니다. 일정으로는 10일 세계은행과 IMF 연례총회가 열리고 16일까지 이어집니다. 레미콘 업체는 조업 중단에 나설 예정입니다. 11일에는 아마존 2차 프라임데이가 열리고 메타 VR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OECD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됩니다. 12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되고 9월 FOMC 회의록이 공개되며 오펙 원유시장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삼성의 개발자 컨퍼런스가 열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그나이트 2022가 열립니다. 13일은 국내 증시가 옵션만기일에 들어가며 IEA 원유시장 보고서가 발표되고 14일에는 국내 증시에서 OSP가 신규 상장합니다. 경제지표입니다. 10일에는 중국의 9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가 발표되고 11일에는 미국의 9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가 발표됩니다. 12일에는 미국의 9월 생산자 물가 지수 유럽의 8월 산업생산이 발표되고 13일에는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독일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14일에는 미국의 9월 소매 판매 10월 미시건대 소비심리지수 한국의 9월 실업률 유럽의 8월 무역수지 중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9월 생산자 물가 지수 9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됩니다. 실적입니다. 12일에는 미국의 펩시코가 실적을 발표하고 13일 미국의 블랙록, 월그리스, TSMC, 페스널, 델타항공, 도미노피자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14일에는 미국의 유나이티드헬스, JP모건, 모건 스탠리, 시티그룹, PNC 파이낸셜, US 뱅코프,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다음 주 전망과 포인트입니다. 국내 증시는 뉴욕 증시 조정 영향에 하락 출발했으나 삼성전자가 3분기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선방하면서 지수의 하단을 지지했습니다. 이번 주는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저가 매수가 유입되며 견조한 모습을 보였지만 다음 주는 미국의 고용지표와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에 따른 변동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시장은 지난달에 이미 연준의 강경한 기조로 인해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대부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중기 방향성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시장 참여자들이 연말까지는 연준의 피봇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인 만큼 지수의 움직임은 제한적인 박스권 흐름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미국의 강대강 전략으로 인해 유가의 상단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장 큰 변수는 꾸준히 강조했듯이 주 후반 미국의 금융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분기 실적 시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고환율 효과에도 불구하고 어닝 쇼크를 기록했으나 주가는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3분기 실적의 부진을 감안하더라도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한 업종인지 실적 우려를 주가가 얼마나 선반영하고 있는지를 감안해 비중을 안배해야 할 것 같습니다. 10월 7일 마감체크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 및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인포스트 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